슬라이브 슬라이브 뭐야 새벽에 실버 갈 거지 공짜로 죽이려면 해봤는데 걔 난장판이네 조작감 쌉꾸려 쌉꾸려 어지럽히고 점수먹는 그런 게임인가 보다 야씨 말초작감 왜이래 아 너 100점 개꿀 100점 주려고 했는데 1점 들어갔네 다 돌진 라이스 돌진 다 떨어뜨려 오 100점이 벌어오죠? 개꿀 반동이 있어 치고나면 작용 반작용이 적용되나봐 치고나면 뒤로 막 밀려나 이 바보야 근데 애소빈이 귀엽다고 했잖아 어제 엄청 귀여워했지 점프! 나가! 아 안나가지 이게 나가진다는게 땅을 뚫으라는 소리는 아니었는데요? 이제 어떡하라고 마지막 버그로 끝나네 마지막 버그로 끝나네 마지막 버그로 끝나네